유튜브 노범석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발전이에요. 교재 3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고구려의 발전, 백제의 발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라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거를 지난 시간에 좀 보여드렸던 이유는 물론 한능검에서는 시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왕의 업적들, 사항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우라는 것은 또는 가사료에서 나사료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 너무 국왕의 업적만 외우시면 이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려의 비유왕이면 도대체, 아니 백제의 비유왕이면 고구려는 무슨 왕이야? 그래서 이걸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 지난 시간 얘기랑 좀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세기 말에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춰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실은 우리가 신라 역사를 공부해보면 신라 역사가 반전의 역사야. 물론 신라 입장에서죠. 그래서 진짜 위기가 끝날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됐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엔 내물왕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백제가 배우 세력이었어. 그래서 외와 가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도와줬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개토대왕의 개입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세의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 외세의 개입 속에서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의 세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전까지는 이사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금은 여기 날개단에 써놨죠? 그래서 보시면 이사금이라는 건 원래는 신라 왕들의 칭호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일대왕 같은 경우에는 박여껏에는 거서관이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대남해부터는 뭐라고 불렀냐면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 무당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리대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사금이 무슨 뜻이냐면 연장자라는 뜻이야. 나이가 많은. 이게 입금이란 말에서 온 건데 옛날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빨이 계속 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빨의 금의 숫자. 그건 이제 이빨의 숫자가 많으면 입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입금의 숫자가 많은 자가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은 자가 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연장자 순으로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왕위가 돌아간다는 게 왕을 하는 그룹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씨 그룹과 석씨 그룹과 김씨 그룹 이 세 그룹이 왕위를 돌려서 합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아직 세습되지 못했으니까 이 그룹들 간의 견제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왕권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겠죠.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왕위라는 게 아니라 저쪽 그룹에서 왕을 하니까 내가 아무리 왕위를 하더라도 이쪽 부족들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후위를 생각해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고구려의 도움 이 외세의 개입 속에서 자 신라도 드디어 김씨만 왕위를 세습하게 돼요. 그래서 김씨 세습이 확립되고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나를 이사금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치? 그리고 이제 뭐야? 셋이 돌지 않잖아. 연장자 순으로. 자 그래서 대군장. 아니 그냥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대군장, 대족장을 뜻하는 마리깐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전보다 신라 왕권이 강력해졌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특이한 건 그게 신라 내부적으로 왕권이 강화돼서 지방 세력들을 누른 게 아니고 사실은 고구려라는 외세를 등에 업고 신라 왕이 내부적으로 반대 세력들을 누른 거죠.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하지. 그러니까 네모랑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놀지랑 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놀지는 누구랑 이어가시면 되냐면 내물이랑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물, 내눌. 왜냐하면 요 둘이 실제로 존재감이 좀 없잖아. 여기는 소지, 소지. 아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왕들 더 있어요. 됐죠? 그래서 뭐 실성마리깐도 있고 자비마리깐도 있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다루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내물, 내눌. 됐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왕이 세습이면 여기는 부자상속.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지 때 자 이제 그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이 대부분 다 5부족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여 때부터 했죠. 고구려도 5부족. 백제도 5부족. 됐죠? 다 5부족이야. 근데 유일하게 6부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중앙행정. 그러니까 수도, 경주, 금성, 설하벌, 동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개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경주를 5부로 불리합니다. 아니 6부로 불리해요. 왜냐하면 신라만 오직 6부족 연맹이에요. 됐죠? 그래서 6부로 이제 나누는데 그래서 중앙 그러니까 육촌을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부입니다. 됐죠? 그래서 중앙을 소지가 하면 그 다음에 지증은 뭐라고 하냐면 지방 제도를 정비해요. 그래서 지방 이걸 죽은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행정구역을 만든 거야. 그러면서 도지사를 최초로 파견해. 이 최초의 도지사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게 될 이사부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중앙, 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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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여기도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눈치랑 소지가 별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대로 이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에 4세기, 5세기 왕들 좀 했었거든요.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세기 신라왕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6세기 신라왕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어디가 시험 많이 나오냐면 이 6세기 왕들에서 문제가 집중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6세기 왕들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고구려의 발전, 백제의 발전 그런 거였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는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 신라는 여러분 그냥 본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해에서부터 출발했다. 자, 그다음 이사금. 이사금은 박석김이 왕위를 독점적으로 한 그룹이 세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했음을 보여준다. 됐죠?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물마리깐 때가 되면 왕권이 강화됩니다. 됐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외세에 개입이 있었다. 그 외세는 누구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다. 됐죠? 자, 그래서 내문왕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사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마리깐. 됐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김씨만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눌지마리깐, 말씀 드렸죠? 비눌, 비눌, 나재동맹, 소지마리깐은. 자, 그래서 육촌, 원래 6개의 부족을 중앙, 육부로 개편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성왕과 결혼동맹을 맺죠? 혼인동맹. 됐죠? 네, 그래서 둘이 동서가 됐다. 동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 많이 나오는 육세기왕들입니다. 자, 육세기, 지증, 법흥, 지능은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야와 신라는 그러니까 고대 3국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뭐 가야까지 치면 4국이죠. 그런데 이 발전 과정에서 가장 후진국이었어요. 가장 후진국.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고려랑 백제라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대제국들 사이에서 신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바로 지형적 장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로 들어오려면 뭐가 있냐면 소백산맥이라는 아주 큰 지형적 장애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히려 태백산맥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실제로 지형장애의 그러니까 요소가 오히려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쪽이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소백산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떨어지면서 동쪽과 서쪽을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소위 말해서 경상도 쪽과 전라도 쪽을 완전히 갈라버린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지형적 문화적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 속에서 사실은 숨어 살았던 거지. 됐죠?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근근히 버텼던 거야. 됐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6세기가 되면 신라가 진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순장을 금지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우경을 실시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업이 발전해서 자, 이제 상업이 발전하면 여러분 물류가 많아지잖아. 물류가 많아지면 유통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경주를 동시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동경의 시장이 만들어져요. 동경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명 동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국가 공의시장을 국가가 인정했으니까 뭔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뭔가 또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시전이라는 관할 관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공정위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된 게 언제다? 지증왕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뭘 보여주냐면 그 지증왕 때 확실히 신라가 이전보다는 생산력이 증대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처음으로 이때 나와요. 이때 뭐가 나온다? 신라라는 국어가 나옵니다. 왕의 덕이 날로날로 새로워져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덕어빌 신신신망라라 망나사방 그래서 거기에서 신라라는 말을 딴 거예요. 그래서 신라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가끔 질문하세요. 어? 그럼 그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아, 그전에는 뭐 특별히 마땅히 안 불렀어요. 그렇죠? 그냥 쩌그 그러면 되는 거야. 어? 사루국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뭐 사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어, 맞아요. 맞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경주일대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신라가 좀 커지고 나면 뭐 그 이름도 맞지만 또 뭐 마땅히 부르는 이름이 또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나라답지 못했다는 얘기야. 됐죠? 이 정도로 신라는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6세기 신라방들이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 6세기에 똘똘한 삼재 세 왕이 연속으로 등장해요. 지증, 법흥, 진흥. 이렇게 세 국왕이 등장하면서 신라가 전혀 다른 나라로 진짜 날아오르게 돼요. 그래서 7세기에 보면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역이 돼요. 아, 물론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외세를 끌어들였건 말았건 간에 어쨌건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역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신라라는 국어가 처음 나오고요. 왕이라는 호칭도 이때 처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1세기 말 태조강 때부터 사실은 왕이라는 칭으로 사용했는데 중국식으로 이제 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근데 신라는 이제 사용하는 거야. 그게 벌써 몇백 년이야. 그렇죠? 그만큼 신라가 후진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광에서 하나만 더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방주군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건 오늘날의 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이 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 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경기, 도, 안에 안양, 시, 수원, 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의 군주. 군주는 지방관. 그러니까 도지사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군주로 누굴 파견한다? 이사부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만들었던 실직주. 오늘날의 강릉일 때거든요. 그래서 뭐 강원도 쯤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파견해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다가, 경주는 여러분 내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경주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강원도로 가면 뭐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바다가 동해바다가 진짜잖아. 그렇죠? 아, 서인아 혹시 남해쪽에 계신 분 죄송한데 서인 남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막 진짜 막 이제 바다 색깔도 막 완전히 짚푸르고. 그렇죠? 그런데 가니까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막 진짜 좋았겠지. 그런데 그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 가니까 좋지. 계속 바다 보고 있어봐. 그래서 이사부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저 바다가 계속 나가면 저기 뭐 있지? 그래서 이사부가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다 끝으로 좀만 더 가볼까? 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우산국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부가 군주된 거랑 이것도 스토리로 그냥 묶어놓으세요. 그렇죠? 이사부가 강릉 쪽에 그러니까 도지사로 가서 뭐 처음엔 좋았지만 심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동해바다 쪽으로 가니까 뭐가 나왔다? 우산국. 그래서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울릉도 독도 특히 이제 요즘에 일본이 또 독도 문제 또 얘기 좀 꺼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울릉도 독도는 항상 이 시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뒤쪽 가서 또 더 다시 울릉도 얘기도 다시 하게 될 거야. 어쨌건 우리 역사에서 울릉도 독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언제다? 바로 이때입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법흥항이에요. 자, 법흥항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법흥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 그대로 갈게요. 법이 흥했지? 법이 흥했지? 그래서 법흥항 때 율령반포입니다. 됐죠? 그냥 그대로 외우시죠. 아까 율령이 제가 행정법과 형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흥항 때 법이 흥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율령반포. 되죠? 네, 외운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자는 그 법자가 아닙니다. 됐죠? 어? 이제 소용없어. 이미 외웠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외웠어. 이 법자는 부처님 법자예요. 그래서 법흥은 원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불교가 항의했다요. 됐죠? 부처가.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 법흥항 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뭐가 공인됐다? 불교가 공인됐습니다. 여러분, 불교 공인. 3국의 불교 공인에선 무조건 신라의 불교 공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세기, 6세기의 진흥왕이 너무 오버페이스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파산공세 속에서 신라가 죽어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위기의 신라를, 신라는 어떻게 극복하냐면 바로 불교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반도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건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4세기예요. 4세기. 고구려도 4세기 소수리망, 백제도 4세기 침류왕. 그렇죠? 고구려가 조금 빨라요. 한 10년. 그래서 AD 372년, 384년. 그런데 신라만 이게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인도 완전히 늦어. 지금 그러니까 6세기 거의 초에서 중엽으로 갈 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불교는 거의 150년 이상 공인은 늦었지만 불교에 대한 활용도는 신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왕권과 그리고 국가 시스템과 불교가 신라에서는 특별히 더 완전히 밀착돼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불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계속.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윤령반포. 그리고 뭐라고요? 불교 공인. 자, 기억하셨죠? 자, 그다음. 신라는 중앙정부부처가 아까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도 6개를 받아들여서 제일 먼저 중국제도 6자평제를 써요.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를 굉장히 많이 쪼갰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관청이, 중앙관청이 무려 14개예요. 그래서 14개의 중앙관청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가 병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부 완전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뒤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어두세요. 이 행가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병부. 일단 느낌에서 이게 뭐 하는 부서인지 알겠죠? 그래, 그래, 그래. 군대, 군대, 군대.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국왕의 업적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군대, 군사와 관련된 업적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읽어주시냐면 그 팩트는 팩트대로 보는데 그 행간의 뜻은 뭐냐면 그 숨은 뜻은 뭐냐면 이 국왕이 군권을 장악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통신라 얘기를 할 건데요. 통신라, 예를 들어 신문왕이 군대를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을 편제하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 구서당, 십정이 되게 잘 나와요. 신문왕의 업적에. 됐죠? 근데 그 팩트는 팩트대로 기억하시는데 숨은 의미는 뭐야? 그럼 신문왕은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야. 그럼 신문왕 왕권 강화에 약화야? 당연히 강화죠. 됐죠? 법풍왕도 병부를 설치했다는 건 뭐야? 군권을 장악했다는 거야. 그럼 왕권 강화에 약화야? 무조건 강화해. 나중에 고려군왕 광종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구강의 친위부대 내군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정조에 가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정조가 구강의 친위부대 장용령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장용령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모두 기억한다. 정조는 엄청난 왕권 강화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병부의 설치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은 쫙 정리하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보셨죠? 최초의 연호, 영락을 사용하거든요. 고굴의 연호는 영락. 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라의 최초의 연호는 뭐냐면 바로 건원이에요. 건원. 됐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도 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거야.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후국가가 아닌 황제국가. 됐죠? 그래서 중국과 대등하다. 뭐 이런 걸 사실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연호 뭐라고요? 건원. 그래서 법방 때 뭐라고요? 건원.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머지 백간의 공복 제정하고 상대등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또 하나 중요한 것. 대외적으로 그 가야. 근데 가야 중에 육가야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육가야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상통이라면서 하고 나서 저희가 가야편 갈 건데 가야편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가야에서는 정기가야연맹의 맹주 금강가야. 후기가야연맹의 맹주 대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는 총 6개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야를 기억할 땐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강가야, 대가야. 됐죠? 근데 원래 정기가야연맹의 맹주가 금강가야인데 가야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백제 때문에 일본과 함께 신라를 갖다 때린 적이 있잖아. 네모랑 때. 기억나세요? 그때 이걸 누가 물리쳤지? 광개토. 그래서 왜가 박살나고요. 광개토. 이제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 군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광개토가 돌아가기 전에 가야도 이 문제에 개입을 했잖아. 그래서 가야도 잠깐 손봐주고 가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게 고구려 입장에서는 손봐준 건데 가야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해가요. 그러다가 이제 금강가야가 힘을 잃으니까 정기가야연맹이 해체됩니다. 그러다가 5세기 말에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연맹이 만들어지거든요. 가야 편에 가서 다시 할게요. 자 그런데 그 6가야 중에 금강가야가 법풍왕 때 멸망해요. 금강가야를 병합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마지막 금강가야의 왕이 김구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애왕이라 그래. 그래서 구애왕이 세 아들. 됐죠? 그래서 세 아들과 투항을 합니다. 세 아들. 됐죠?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마지막 셋째 아들 김무력이에요. 이 김무력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잡아서 성왕을 죽이는 게 그 신라 장군이 김무력이야. 그런데 원래는 그러니까 가야의 왕자였던 거지. 왜냐하면 금강가야가 병합되고 나면 금강가야 왕실들이 그러니까 신라로 그냥 망명을 하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김무력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김무력의 손자가 더 유명합니다. 됐죠? 이게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될 삼국통일의 주역. 바로 김유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유신은 경주김씨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김할지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강가야. 김수로의 후손이야. 됐죠? 그래서 김의 김씨예요. 어쨌든 간에 이 뒤에 이 얘기 또 잠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풍왕 때 뭐라고요? 금강가야. 한 번만 더 할게요. 말랑김에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똘똘한 새의 국왕이 정복하는 거 1, 2, 3. 1, 2, 3. 자, 한꺼번에 같이 보시죠. 자, 지증왕이 뭐라고요? 무산국. 그 다음에 법풍왕이 뭐라고요? 금강가야. 그리고 세 번째, 자, 진흥왕이 대가야야. 됐죠? 그러면서 가야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드시죠? 무산국. 금강가야. 대가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진흥왕 때 대가야. 미리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진흥왕으로 갑니다. 자, 진흥왕 때는 첫 번째. 자, 대내적으로 체제 정비 좀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자,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이 7세기 위기사항 때 화랑들이 신라를 온몸으로 지켜요. 그래서 이 화랑이라는 게 청소년 집단이야. 그런데 처음에는요. 원래 원화라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청소년을 그루핑하는데 이게 신라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원화라는 걸그룹을 만든 거야. 걸그룹. 됐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걸그룹 있잖아요. 그러면 걸그룹이 있으면 걸그룹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팬클럽이 모이잖아. 와, 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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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민아, 민아 와, 쯔이, 쯔이 와 이렇게 모이잖아. 그렇죠? 그만할게요. 자, 그런데 어쨌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걸그룹이 걸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멤버들이 모이잖아. 그래서 이 걸그룹, 원화라는 걸그룹을 통해서 뭘 했던 거야? 청소년을 이렇게 그루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 집단을 관리했던 건데,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걸그룹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 난무한 준정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걸그룹들 보시면 아무리 잘나가는 걸그룹도 그 걸그룹 멤버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인기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팬클럽이 많고 걸그룹 전체를 좀 주도하는 멤버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둘이 사실은 경쟁이 붙은 거야. 그래서 멤버가 멤버를 죽여서 안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진흥왕 때 그래서 이제 멤버 하나가 사라진 거야. 그런데 진흥왕이 잘 몰랐어요. 이걸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이 살인사건이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진흥왕이 뚜껑이 열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걸그룹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걸그룹을 없앤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거 이 청소년 그룹핑 했던 건 어쩔 거야. 걸그룹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문제잖아. 그래서 진흥왕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여자 멤버들은 서로 너무 이제 사실은 많이 더 경쟁하고 사실은 이게 감정적으로 아주 묘한 것들이 운영하기 좀 복잡한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둔한 게 그래도 남자애들인데 남자 아이돌로 가자. 그래서 진흥왕이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게 화랑도예요. 됐죠? 이거 나중에 사회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억나시죠? 그러네 화랑도 팔팔 갈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화랑을 뽑는데 이 화랑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남자 걸그룹이에요. 아니, 남자 아이돌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랑이라는 건 뭐냐면 랑은 남자를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랑이라고 불리우려면 혈통이 좋아야 돼. 그래서 랑은 반드시 진골이어야 됩니다. 진골만 랑이 임명될 수 있어요. 이 젊은 남자를 높이는 말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들이 뭘 보냐면 외모를 좀 봐요. 그래서 보통 15세에서 뭐 한 19세 정도 이렇게 말 그대로 남자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화랑, 그대로 읽으면 이 화자가 꽃 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우리말로 하면 뭐야? 꽃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꽃남이라고 부를 때 서로 힘들면 안 돼. 됐죠? 그런데 혈통은 엄청 좋아. 그래서 진골의 후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 생긴 게 곰이야. 그러면 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왜냐하면 꽃남이라고 부를 때 너무 힘들잖아. 꽃남이라고 부르는데 막 토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꽃남이야. 화랑이.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 꽃남들, 이 화랑들, 이 멤버 하나하나. 됐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화랑. 그럼 화랑이 되려면 반드시 진골이어야 돼. 그럼 이 멤버 한 명 한 명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모이는 거야? 팬클럽들이 모이는 거야. 이게 화랑도예요. 그래서 한 명의 랑을 따르는,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랑도다. 그래서 이 도자가 뭐냐면 무리도자예요. 무리. 그래서 팬클럽이죠. 그래서 한 명의 랑을 따르는 무리들이야.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합쳐서 화랑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한 명의 화랑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랑도, 팬클럽은요. 신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따지지 않는다? 아까 화랑.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뽑을 때는 혈통을 따져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귀족, 진골부터 일반, 누구의 이르기까지? 평민의 이르기까지 다 멤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화랑도를 국가적 단위로 개편했던 게 누구다? 진흥이에요. 진흥.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거칠불하여금 국사라는 역사를 편찬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약간 누구 느낌 나? 아까 우리 국사 편찬어 뭐에서 했었죠? 그렇지. 근초고왕 때 했잖아. 근초고왕이 공으로부터 서기를 편찬하게 했죠. 그래서 보면 백제당 신라 전부 어때요? 공통분모가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기록해라. 그래서 역사 편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로 씁니다. 개국 대창과 같은 독자적 연호도 써요.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내부 정비 끝났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는 대회를 팽창할 거야. 자, 이건 앞에서 성황 때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자, 백제 성황과 함께 연대를 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확보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한강 유역 확보는 상류예요. 상류. 그렇죠? 한강 상류 10개 군을 신라가 얻어요. 되죠? 그 다음에 한강 하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이니까 큰하천이 다 서쪽으로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 동쪽은 누가 얻은 거야? 동쪽에 6개 군은 백제가 차지해요. 성황. 그렇죠? 그런데 신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배신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뻘대는 성황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때린 거지. 진흥왕이. 그래서 정격적으로 한강을 빼앗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차지한다? 여기 상류뿐만이 아니라 상류에서 어디까지? 하류까지 차지해요. 오늘날의 이 서울쪽. 여기가 한강 하류죠. 자,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이제 성황이 배신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가야와 연맹에서 서두른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요? 554년 관산성 전투. 그런데 여기서 성황이 험한 게 죽으면서 백제가 패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완전히 한강이 진흥왕께 되죠. 그리고 이제 진흥왕이 직접 거기에 순수, 순행을 나가서 거기다가 기념으로 비석을 꽂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북한산 순수비라고 해요. 555년 북한산 순수비. 여러분 연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적는 거야. 그냥 시간에 대한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 북한산 순수비가 땅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진흥왕이 가야를 쳐들어갔다. 또는 진흥왕이 고구려, 함경도까지 밀고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황은 이미 세상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 유역을 성황한테 뺏고 나면 이 백제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완전히 원수로 하나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진흥왕 입장에선 백제 문제가 끝나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들으셨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산 순수비가 땅에 꽂힌 건 성황도 죽고 한강은 완전히 신라께 된 거야. 진흥왕께 된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제 백제성황과 연합해서 신라를 위협했던 가야를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엔 칼이 가야로 향합니다. 몇 가지 됐죠?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를 멸망시켜요. 대가야를 병합하는 거야. 몇 가지 됐죠? 어?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정복 1, 2, 3.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 첫 번째가 뭐야? 어, 무상구. 그리고 근강가야. 그리고 대가야. 지증, 법붕, 진흥.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구려를 보니까. 고구려가 아직도 좀 정신 못 차려.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또 진흥왕이 진짜 오고페이스 하는 거야. 어디까지 밀고 올라가냐면 고구려까지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함경도. 함흥평해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념으로 비석을 받는데. 마을영비, 황초령비예요. 이름 외우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토 확장되면서 막 이렇게 비석, 순습이 꽂는 건 누구다? 진흥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지도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7세기, 6세기만 해서 7세기 바로 좀 이어질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강, 그러니까 이제 소백산맥을 처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지한 거죠. 한강의 상류. 그렇죠? 그리고 백제는 어딜 차지했다고요? 백제는 한강, 하류. 됐죠? 여기가 오늘날의 서울죠.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한강 상류 10개군, 한강 하류 6개군. 그런데 전격적으로 배신해서 차지했다고 그랬잖아. 됐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렇게 전체, 여기까지 이제 한강까지 완전히 다 먹고 나면 성황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가해와 함께 쳐들어갔다가 험한하게 죽는 게 관산성 전투. 자, 그리고 나면 자위가 완전히 신라께 됐음을 보여주는 게 북한산 순습이에요. 됐죠? 그리고 나서 가야를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가야를 끝장냅니다. 됐죠? 그래서 대가야 정복.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 그거를 아직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가요. 옛날에 옥저 지역이죠. 함경도 일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실제로 그 신라의 상국 통일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거든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나인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북쪽으로 올라왔던 이쪽 동네는 보면 통일신라보다 오히려 더 북으로 갔던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마울령비, 황초령비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상실해요. 진흥왕 다음에 이제 진평왕이 등장하면 고구려의 아주 명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양왕 초기를 대표하는 명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온달입니다. 됐죠? 제가 이렇게 해서 온달 얘기하니까 누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 이거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온달과 평강공주는 여러분 소설 아니야. 그 역사잖아. 됐죠? 그랬으면 또 뭐라는 자라?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바보 아니야. 영양 초기에 최고의 명장이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온달이 온달에 의해서 여기 다 뺏겨요. 그죠? 파상공세. 그래서 어디까지 위협받냐면 여기 싹 다 뺏기고요. 한강까지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한강 상류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구리시 쪽, 서울에서 그 동쪽, 구리시 쪽 거기 아차산. 그 쉐러턴 워커이 호텔 있는데 아차산 있는 데서 온달이 이렇게 말을 타고 오다가 아차 하고 할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아차산이에요. 어?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든 얘기 아니라 진짜 그 지명의 유래가 그래요. 자, 이렇게 온달이 죽으면서 이제 신라 진평왕 때 신라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되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진흥왕 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진흥왕이 이렇게 굉장히 한반도에서 가장 후진국, 소백산맥 안에 사실은 가야와 함께 그들만의 리그. 됐죠? 이렇게 숨어있던 나라가 한반도에서 한강까지 차지하고 백제 고구려를 막 연속으로 때리면서 엄청나게 기세등등하게 등장했는데 이제 곧 7세기가 되면 신라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랑 백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고구려와 백제의 파상공세 속에서 신라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합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삼국 통일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세기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통일 전 이렇게 왕들 시간섭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7세기 진평왕, 그래서 걸사표. 걸사표 체크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 때 첨성대, 분황사, 그 다음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황룡사 구축목탑. 됐죠? 그래서 원래 황룡사라는 사찰은 진흥왕 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목탑, 구축의 거대한 목탑은 사실은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 만들게 됩니다. 문화파티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등 비담, 그리고 염종의 남때,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막 진압될 때 선덕여왕은 죽어요. 됐죠? 네, 그래서 김주주와 김유신들이 등이 진압을 하게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대하성이 함락됩니다. 대하성.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여기 선덕여왕이랑 만나는 게, 제가 조금 이따 체크할게요. 의자왕이거든요.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엄청 갖다 떼어요. 그래서 이때 대하성이 함락됩니다. 대하성을 비롯한, 그러니까 40여 성 이상을, 그러니까 백제에 빼앗기게 돼요. 이러면서 신라가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이 돼. 거기다가 내부적 반란까지 막 일어나. 됐죠? 자, 그리고 이 반란은 김춘추, 김유신이 진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가 이때 이후에 정말, 그러니까 대중국 외교에 목을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춘추가, 그러니까 대하성 함락 이후에 완전히 크레이지 모드로 바뀌어요. 자,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어쨌건 김춘추의 활약으로 진동여왕 때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상국통일 얘기랑 바로 이어질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국통일 가기 전에 제가 7세기 상황만 좀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백제방들은 좀 우리가 간단하게 빠르게 좀 정리를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조금 다 정리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어차피 상국통일 가면 이 얘기 우리가 해야 돼. 되죠? 그래서 이 얘기 좀 같이 정리하면서 바로 상국통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 라인만 좀 한번 봐주세요. 시간선. 시간선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평대가 되게 위기인데, 여러분 영양왕은 딱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영양가 많은 장수 두 명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영양왕 전반기, 그러니까 6세기 말을 대표하는 명장이 온달이고요. 그 다음에 7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명장이 을지문덕이에요. 그래서 영양왕은 영양가 많은, 그러니까 장수 이렇게 딱 두 명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온달이 신라 진평왕 때 이거 엄청 갖다 때렸다 그랬죠. 그래서 신라가 엄청난 위기였는데 온달이 전사하면서 한시름 돌리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그래서 진평이 원광이라는 승려에게, 원광법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불교로 이겨내는 거야. 불교로. 됐죠? 그래서 원광에게 글을 하나 쓰게 해요. 그래서 이 글이 뭐냐면, 아까 우리 체크해서 하셨죠? 이게 걸사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군대를 구하는 글이야. 그래서 걸사표라는 글을 지어서 어디로 보내냐면, 중국으로 보내요. 6세기 말에, 그러니까 589년에, 중국이 남북조, 350년간의 대분열기를 끝내고, 드디어 수나라라는 통일왕조가 등장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수나라라는 통일왕조가 등장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수나라와 고구려의 사실은 긴장이 고조돼. 이런 상황 속에서, 원광이, 그러니까 진평이 원광이 쓴 걸사표를 수나라에 보내요. 원래 수나라라는 문제에, 처음에 건국한 사람은 문제인데, 그 다음에 당시에는 수양제, 이대구강이야. 중국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정말 지구 탄생 이래 최대 전쟁이죠. 그래서 수양제가 무려 113만 대군을 끌고, 어디를 쳐들어와? 고구려에 쳐들어오게 되죠. 이게 유명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에요. 됐죠? 여기서 수나라의 군대를 박살을 낸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2차나, 두 번이나 더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무리한 공격 속에서 계속 수나라는 패하고, 수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죠. 자, 그래서 중국이 다시 분열됐는데, 중국이 삽시간에 통일됩니다. 중국 역사상,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새출의 영웅. 그래서 이세민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다시 중국 대륙을 통일해요. 이게 바로 당나라입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버지를 먼저 왕시켜줘요. 이 사람이 당고조 이현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황제에 올라요. 당태종, 이세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상황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고구려도 좀 여러 가지 위기를 느낀 거지. 이때 국왕이 누구냐면, 영유왕이에요. 이름 꼭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스토리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자, 영유왕. 그런데 영유왕은 당시에 당태종이, 그러니까 중이들이 여러분, 영웅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켈리토 중의 한 명이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결점 영웅이지. 그러니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전쟁의 신이야. 자신이 지휘관으로 참여하고 온 전쟁에 거의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황제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됐죠? 어쨌든 간에 당태종, 당나라 등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천리장성을 축조해요. 그래서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이거 상호통일 편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돼요. 좀 이따 제가 교재 체크할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당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고구려,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고구려도 173만 대군 어떻게 그냥 물리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국력이 소모가 됐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대당강경파가 영계소문인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계소문과 그 다음에 영유왕의 갈등이 커져요. 그런데 영계소문이 천리장성의 축조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영계소문이 요동의 병권을 장악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유왕도 영계소문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영계소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영계소문이 칼을 먼저 뽑아. 그래서 영계소문이 구태탈을 일으켜. 이게 영계소문의 정변이에요. 됐죠?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그의 조카 그러니까 장을 허수아비왕으로 앉혀요. 이 사람이 마지막 구강 보장왕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영계소문이 계속 대당강경책을 펼쳐. 그러니까 결국은 당나라도 계속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당태종이 대군을 끌고 보장왕 때 쳐들어오게 돼요.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만춘과 관민들이 합심해서 그러니까 당태종의 대군을 물리친. 됐죠? 그래서 대군을 물리친 이게 바로 안시성 싸움이에요. 되셨나요? 여러분 이거 스토리 돼요. 스토리. 그러니까 수나라의 침략은 뭐라고요? 일찌문덕의 살수. 그 다음에 중국 이번에 당태종의 침략은 뭐라고요? 양만춘 비롯한 관민이 합심했던 안시성 싸움. 얼마 전에 영어도 있었잖아. 그죠? 조인성. 그 다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천리장성의 축조와 영계소문의 정변입니다.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신라로 와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온달에 파산공세 속에서 신라가 고구려. 원래 옛날부터 고구려를 가장 무서워했는데. 사실은 고구려가 계속 상국의 발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진평왕의 외교의 성공은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고구려가 신라를 때리기가 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전선이 어디로 이동했어? 대중국 전선이잖아.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신라가 이 진평왕 이후에 그러니까 대중국 외교에 굉장히 목을 매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라가 중국 외교했던 거. 그 다음에 중국과 이렇게 연결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부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되게 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시기의 시각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우리잖아. 그치? 우리의 조상.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죠. 그런데 그건 철저하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로서는 여러분 고구려가 왜 백제야? 백제가 왜 신라구? 완전 다른 나라지.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적보다 가까이 있는 적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갈등 관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평이 성공 이후에 신라가 보면 그래서 대중국 외교에 더 목을 매게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스토리 좀 이어가 볼게. 자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라는 사찰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미륵사지 탑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조라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그 다음에 진평왕의 딸 선화와 결혼했던 서동료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백제 시간에 그 백제 편의 본문에 보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의자왕. 자 의자왕은 여러분 초기에는 정치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동증자라 불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귀족 세력들 억제하면서 왕권 강화하고 되죠? 자 그러다가 이 의자왕이 신라를 갖다 때려요. 이러면서 신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거든. 요게 선동료왕 때야. 되죠? 자 그래서 이때 거의 40여 성을 뺏어요. 특히 윤층을 보내서 대하성을 함락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제가 대하성 대하성 얘기 자꾸 했잖아요. 그리고 대하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하성에서 누가 죽냐면 성주 김품석과 그의 부인이 죽어요. 이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근데 이 김품석이 누구냐면 바로 김춘추의 첫째 사비예요. 여러분 춘추가 김유신이랑은 달라요. 김유신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김유신은 킹메이커라고 그러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야계로서 어떻게든 신라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가야를 지키고. 그쵸? 그런데 김춘추는 워낙 혈통이 좋아요. 원래 한량이야. 그런데 이 김춘추가 딸바보예요. 그쵸? 그런데 그 첫째 딸이 김품석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의정이 보낸 윤충이 그러니까 대하성을 함락시키면서 성주와 성주의 부인을 잡거든요. 근데 자신의 선왕이었던 성왕이 진흥왕 때 배신당해서 그렇게 관산성에서 비참한 채우를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천에서 매복에 걸려서 목이 잘려서 굉장히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그걸 백제애들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윤충이 어떻게 하냐면 김품석과 부인의 목을 딱딱 잘라요. 그런 다음에 몸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머리만 나무 박스에다 넣어서 나무 상자에 넣어서 춘추한테 택배로 보내줘요. 그래서 실제로 642년 이 대하성의 함락은 이때부터 완전히 김춘추가 다른 사람이 돼요. 이때부터 크레이지 모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막 고구려에 가서 외교하러 가겠다고 해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백잔놈들을 치자. 군대를 내어달라. 뭐 이러면서 여기 가서 또 막 오버하다가 죽을 뻔해요. 그리고 또 당나라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고려와 백재를 치자. 뭐 이러면서 막 외교하다가 엄청 개무시만 당하고 와요. 그런데도 김춘추가 멈추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 이 대하성 전투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도 그냥 찍어두셔야 돼요. 저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 김춘추의 꿈은 여러분 사웅통일이 아니에요. 사웅통일은 김유신의 꿈이고. 됐죠? 그래서 김춘추의 꿈은 딸의 복수로 나는 거야. 누구를 멸망시키겠다? 백재를 멸망시키겠다. 됐죠? 그리고 실제로 춘추는 진덕영왕 이후에 이제 성골계 왕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올라요. 자, 이 사람이 누구야? 태종무열왕. 무혈왕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야. 최초 진골. 됐죠? 그런데 김춘추가 언제 죽냐면 그러니까 무혈왕 때 백재를 멸망시키는 거야. 됐죠? 태종무열왕이 누굴 멸망시켜? 백재. 여러분 무혈왕은 사웅통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재 멸망하고 661년에 죽어요. 됐죠? 꿈을 이루고 눈을 감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사웅통일의 완성은 고구려가 멸망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고구려 멸망했는데 이제 당나라가 원래 신라바 당나라의 밀약은 대동강선이 밀약이거든요.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당나라가 갔고 남쪽은 신라가 갔는다. 그러나 백재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의 야욕을 드러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진짜 싸움이 남은 거죠. 당나라와의 싸움. 그 나당전쟁을 시작해서 당나라를 몰아내므로써 통일을 완성하거든요. 그게 누구야? 그게 문망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무혈왕은 어디까지? 백재 멸망까지만. 여기까지 되시죠? 자 어쨌든 간에 원래 기도로 와볼게요. 그래서 의정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제 선덕여왕 때 엄청난 위기야. 그거 방금 전에 제가 교재에다 체크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때 이번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승려가 등장해요. 자장. 아까 진평 때는 원강이었죠. 자 이번에는 자장. 됐죠? 그래서 자장대사의 건의로 황용사 9층 목탑을 만들게 됩니다. 호국의 염원을 담아. 됐죠? 그래서 여왕이라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나라가 위태롭다. 그래서 이걸 세워서 불심을 키우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맞추러 올 거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선덕여왕 때 황용사 9층 목탑. 됐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분왕사라는 사찰도 만듭니다. 근데 이거 이름은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 분자가 향기 분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황이, 황제, 왕을 얘기하는 거야. 여왕의 향기가 나는 사찰입니다. 됐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천무관측 기간인 첨성대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선덕여왕.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랑 문화적인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진덕여왕. 자 진덕여왕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연례기부서 중에 가장 중요한 집사부가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김춘추의 대당외교. 그래서 나당 동맹이 이때 결성됩니다. 나당연합, 나당동맹. 됐죠? 그래서 김춘추의 대당외교가 드디어 성공한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좀 이따 하자. 통일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바로 할 거예요. 자 연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살수대첩이 AD 612년이고요. 그 다음에 안시성 사함이 AD 645년이야. 그런데 나당동맹 김춘추의 대당외교의 성공이 648년이야. 여러분 이걸 내가 연도를 왜 쓰냐면 외우라는 게 아니라 느낌. 그래서 당태종이 당나라가 안시성에서 져야 돼. 됐죠? 됐죠? 그래서 이 하늘이 내린 장수. 그래서 당태종이 져야 신라라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처음에 김춘추에 갔을 때 개무시당하는 거야. 야 내가 그거를 원정 가고 싶으면 원정 가면 되지. 뭘 너랑 손을 잡고 말구를 하냐. 됐죠? 그럼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완전 무시당했거든요. 그런데 안시성 사함에서 지고 나면 이제 당나라도 신라라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당동맹이 체결되고요. 나당동맹군이 결성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자 이제 진덕여왕 때 엄청난 친당정책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진평, 선덕 그 다음에 진덕 그리고 퇴종무열왕이랑 문망의인 어차피 통일편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에 발전하면서 요일기까지 쫙 다 말씀 다 드렸어요. 다 했네요. 그렇죠? 자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요 7세기 통일과정 얘기 자 제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삼국의 통일, 자 삼국의 발전과 항쟁 자 여기는 일단 가장 기본 자 구강의 업적이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뒷장 넘겨서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백제의 관미성을 배웠었다.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 신라의 주행은 어떠? 신라의 침판은 왜 일격대했대? 그 다음에 후열을 격대했대? 그 다음에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았다. 요 거련이 장수왕이에요. 됐죠? 자 누구예요? 근데 사실은 요걸 통해서 정확하게 답은 나와요. 됐죠? 누구야? 광개토. 됐죠? 광개토대왕이야. 자 그러면 문제 갈게요. 자 검색창에 들어갈 왕입니다. 영락이라는 연호 여러분 광개토대왕 때 최초 연호 뭐라고요? 영락. 영락.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연호 신라의 최초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였죠? 건원. 건원은 누구였지? 법흥왕. 법흥왕. 됐죠? 태학을 설립 그러면 자 1번 정답이고요. 태학 그러면 소수림왕. 낙랑군 축출 그러면 중요하다 그랬죠? 미친 듯이 땅을 넓혔다. 미천. 이러면서 대동강 평행을 차지하게 돼. 그 다음에 진대법 그러면 고욱천왕. 그 다음에 천리장축축조 그러면 아까 제가 본문에는 따로 없었는데 그 연표로 그냥 가볍게 정리해드렸던 영류왕. 됐죠? 네. 그 다음에 영개소문의 정비왕.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옆에 6번 문제 하나 더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순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 문제 나온다고. 그죠? 근초구왕 그럼 몇 세기? 4세기. 광개토대 몇 세기? 5세기. 됐죠? 그 다음에 비눌. 비눌. 이것도 5세기. 근데 주의. 여기도 5세기. 여기도 5세기. 그럼 누가 먼저예요? 여러분 비눌. 비눌. 그러니까 나제동맹이 왜 처결되지? 그렇지. 장수왕 때문에. 장수왕의 남하정책. 평양천도. 그러니까 광개토 장수고 장수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 다가 먼저 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실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강성해진 신라가 어떻게 성통일하는지 성통일 그리고 가야 쪽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